안녕하세요 집에 사과 1개 계란 1개 있으신가요? 오늘은 이걸로 맛있는 간식 만들어 볼게요 계란 하나 볼에 잘 풀어 주시구요 여기에 녹임버터 30g 또는 식용유로 대체 가능하시구요 실온에 둔 우유 70ml 부어 주세요 설탕은 밥수저로 2스푼 넣어주시고 소금도 약간 넣어주세요 베이킹소다 5g 넣어주신 후 잘 섞어주세요 밀가루는 박력분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100g을 체에 받쳐서 머무리지지 않도록 잘 섞어주세요 사과 반개는 가운데 씨 부분을 제거하고 채썰거나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다진 사과를 반죽에 넣고 섞어주시는데요 사과가 많이 들어 있어서 정말 촉촉하고 상큼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집에 먹다 지쳐 외문받고 있는 견과류 있으신가요? 이럴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베이킹컵이나 종이컵에 준비하신 사과반죽을 한두스푼씩 넣어주시구요 위에는 남은 다진 사과 조금 더 올려주세요 고소한 견과류도 위에 한 스푼씩 넣어주시면 정말 맛있겠죠? 이제 에어프라이기에서 160도에서 15분, 20분 정도 구워주세요 맛있는 사과 컵케이크 나왔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?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면 안에 사과가 촘촘히 박혀있어서 정말 신선하고 촉촉하고 사과향이 가득해요 또 고소한 견과류가 맛과 영향을 한층 높여줍니다 맛있는 사과 컵케이크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작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가지로 전척이 마ş네요 잘 모여주세요